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티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부터 새로운 퀘스트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운전면허 퀘스트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합격에 기운을 좀 주고 싶어서 만들어봤는데 이게 올리기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합격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퀘스트, 공부, 학습 퀘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한자성어 퀘스트에요. 왜 이러고 왔냐. 한자성어 스스로 푼다. 줄이니까 한 스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스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러고 찾아왔는데 손에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얼른 이거를 내려놓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자가 여러분 공부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외워놓으면 까먹고 잘 기억이 안 남고 근대 문학에 되게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아 이거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한 스푼을 떠먹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면서 피디님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스푼이랑 막 이거 모자 쓰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모자를 못 구해가지고 오늘 주방 장갑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자 이 한자성어를 우리가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주제별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앞에 여러분 토끼들이 보이시나요? 이 토끼 이름을 제가 붙여봤어요. 얘는 열공이 얘는 토끼야 얘네가 커플이야 딱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사실 살짝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제가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로맨스 멜로 이런 걸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열공이하고 토끼리의 사랑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자성어를 쭉 한번 몇 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처음에 이 토끼야하고 열공이가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아 보였잖아요. 얘네가 처음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얘네 둘이 썸을 타던 시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을 탈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플러팅 날린다 이런 걸 많이 하죠. 요즘에 플러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플러팅에 딱 맞는 한자성어가 바로 얘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생겼을 때 내 짝남 아니면 마음에 드는 혹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친구가 자꾸 내 앞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이라도 번호라도 알고 싶은데 아 이게 어떻게 내가 갑자기 쑥 나타나면 약간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런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추파를 날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친구 관계인데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도 추파를 던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추파라고 하면 이성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은근슬쩍 보내는 눈빛 눈짓 이런 것들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공이는 톡깽이한테 도서관에서 만났어. 자기 번호를 적어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쪽지를 남긴 거야. 그러고서 집에 왔어. 호도독 이렇게 집에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친구한테 고백을 했어. 대답을 기다려야 돼. 그럴 때 어때? 막 엄청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일본이 한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한자 성어가 바로 얘입니다. 일일 삼추 하루가 3년처럼 느껴지는 거죠. 약간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되는데 수업 한 시간이 한 달처럼 느껴진다. 너무 길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일 삼추 하루가 3년 같이 굉장히 몹시 애태우면서 기다리는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 삼추로 막 기다렸어. 토깽이가 아닌가요? 열공이가 기다렸나요? 열공이가 막 기다렸어. 그래서 답이 온 거야. 두 사람이 드디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져서 사귀게 돼. 연애를 시작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친구랑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메고 다니는 가방의 키링도 너무 귀엽게 느껴지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혹은 나는 맨날 샤프만 쓰는데 얘는 막 볼펜으로 막 이런 걸 해. 그 볼펜도 괜히 막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한자 성어가 바로 이거입니다. 오고지혜라는 사자 성어인데요. 이게 좀 웃겨. 그를 사랑하면 그 집 지붕에 까마귀도 사랑스럽다. 옛날에는 여러분 까마귀가 그렇게 길족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까마귀마저 그 지붕에는 까마귀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하고 이 까마귀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까마귀마저도 예뻐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깊게 깊게 사랑에 빠진 상태를 오고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얘가 하는 행동이 다 좋아 보이고 얘가 갖고 있는 게 다 좋아 보이고 얘네 집에 까마귀도 예뻐 보이고 그러니 어떻게 친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두 사람이 엄청 친해진 거야. 아주 맨날 맨날 붙어 다녀. 뭐처럼? 물과 물고기처럼. 이 물과 물고기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수어지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어지교는 비단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나 아니면은 이렇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거는 한 3개월 정도지 않나요? 100일 정도 넘어가면 이제 슬슬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단점이라든지 아 막 나를 답답하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투기 시작해. 다투다 보면 어때? 아 막 대화하기도 싫고 집에 가버리고 싶고 막 꼴도 먹기 싫어. 막 얘가 막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도 네가 밉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한자성어가 나옵니다. 면목 가증. 다툼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면목 가증 아마 봤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거의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야. 왜 그러냐면 규언가에 나와요. 규언가에 보면은 나의 어엿뻤던 얼굴이 면목 가증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나도 나를 보기가 싫은데 스스로 참괴한데 저 남편이 나를 봐줄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막 꼴도 보기 싫은 상태. 이럴 때 우리가 면목 가증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필수 작품인 규언가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그 구절 한 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자 요렇게 면목 가증인 상태야. 그러면 이 사람의 단점이 하나하나 더 생각이 나. 이걸 제가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각주구검. 여러분 각주구검은 사실 사랑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그런 한자성어예요. 제가 이거 여기다 왜 넣었냐면 뭔가 여기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 각주구검이 사실은 되게 막 와닿지는 않는 그런 한자성어거든요. 얘는 관련된 일화가 있어. 뭐냐면 이 주자 있죠. 이 주자는 여러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문학에서 고전시가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잠깐 고장났네요 여러분. 이 주자, 배주자예요. 엄청 많이 나와. 뭐 이력편주 할 때도 나오고요. 어쨌든 옛날에 시인들이 배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배를 안 타고 있는 어문들도 배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많이 나오는 배주자예요. 근데 이 배주자가 여기 왜 쓰였냐면 일화가 뭐냐. 얘는 고사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검을 떨어뜨렸어. 검을 떨어뜨렸어. 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에 휩쓸려가지고 검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검을 떨어뜨린 사람이 너무 여유롭게 하하하하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배를 그 떨어뜨렸던 쯤 있죠. 그 지점에다가 X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서 배가 육지에 도달하니까 얘가 그쯤 가가지고 이 표시해놓은 쯤에서 이제 자기 검을 찾고 있어. 저는 이걸 어렸을 때 교육용 만화책에서 봤거든요. 나는 기대를 했어. 이 배에다가 이거 X표 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이거 표시를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육지에 와가지고 그 지점에서 검을 찾는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제 어렸을 때 저를 굉장히 실망시켰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될 리가 없는 해결책이잖아요. 허허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산타 할아버지 마냥.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융통성 없고 자기 멋대로만 생각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쓰는 말이 바로 각주구검이에요. 답답한 거지. 싸우고 나니까 오빠 현실적이지야도 않은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각주구검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 이야기의 선생님이 어떻게 한번 끼워 너 봤어 얘들아? 꼭 기억을 해주실 거죠? 이렇게 다퉈. 그래서 결국에는 열공이야고 톡깽이야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근데 시간을 갖자고 하면 거의 끝난 거 아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연락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서로 인스타 피드에 좋아요도 안 눌러 시간이 가면서 그리워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걔를 각주구검이라고 했을까? 막 이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야. 후회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정말 좋고 나는 아직도 걔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 오매불망 자꾸 기다리게 되고 잊지 못하고 자꾸 그립게 되는 그런 심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봐 삼생연분인지 두 사람이 다시 잘 이야기가 돼서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데 이 삼생연분도 되게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한자 성어예요. 이 삼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삼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 현생 내생이거든요. 전생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생은 지금 그리고 내생은 그 다음 생이죠. 그러니까 이 삼생동안 우리의 인연이 얽혀있는 거야. 얼마나 끈질기느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겠죠. 행복한 결말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터운 인연이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삼생의 연분인지 월하노인이 맺어준 인연인지 꽁꽁 묶인 인연으로 두 사람이 결국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이 월하노인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월하라고만도 나오기도 해요. 월하노인은 왜 여러분 혹시 도깨비 봤어요? 드라마 도깨비? 제가 로맨스 멜로를 진짜 안 봐서 도깨비도 정말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삼신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배우 이엘님께서 이제 역할을 하셨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삼신할머니는 애기를 점지해 주시는 할머니잖아요. 우리 옛날 신이에요. 근데 월하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신이야. 그래서 월하라고만 나오면 어 이게 뭐지? 뭐 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부와 관련된 얘기인가? 사랑과 관련된 얘기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하노인의 인연으로 이 두 사람이 다시 좋은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웨딩마치를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행복한 결말로 가는 건지 그건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지만 행복한 결말로 가게 돼요. 이 둘은 그래서 부부의 연 혹은 더 이제 끈끈한 그런 남녀 관계가 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관계 비익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거 여러분 요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익조 이게 뭐냐면 두 마리의 새가 한 쌍인데 얘네가 한 마리의 눈 하나 날개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는 반드시 같이 모여야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새인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 거죠. 마치 부부가 남녀가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다니듯이 두터운 정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암컷과 수컷에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꼭 짝을 지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친구들. 전설의 새라고 읽혀지는데 알려져 있는데 남녀 사이에 두터운 정을 비유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익조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토끼 친구들이었죠. 토끼 친구들은 백년회로를 하게 돼요. 백년회로는 부부에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평생 동안 forever 한 그런 사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부부가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낸다. 결혼식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뭐 백년회로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표현들 우리 문화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비익조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열리지라는 이 표현들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비익조하고 되게 비슷해. 같은 결로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항상 붙어있는 두터운 이 부부의 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익조가 되어서 백년회로 하기로 한 이 토끼와 열공이가 열리지처럼 항상 함께 다니고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두터운 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스푼 요즘 또 흑백요리사가 유행이라면서요. 안 봤어. 한스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자성어 이 퀘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거 오프닝 때 설명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한자성어라는 용어로 쓴 것은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랑 유사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한자성어라는 말을 썼냐면 고사성어는 고사가 얽혀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고사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게 싫어하고 사자성어는 네 글자가 아닌 애들이 나오면 여러분도 거기서 약간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자성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밥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밥 먹으면서 좀 도움될만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로 제가 한 스푼 들고 오면 좋겠는지 여러분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소소하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퀘스트도 잘 준비해서 가져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약한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피디님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치고 되게 얘기를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중요한 시험들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고1,2 친구들은 15일에 학력평가 봅니다. 학력평가 보시면 바로 또 선생님하고 변형 문제들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요즘 수강평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